지난해 8월 2일, 이 날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 가장 주목되는 날입니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중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3번이나 전화를 걸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대통령이 또 다른 사람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중섭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약 30분 뒤 대통령은 개인폰으로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날 10시 반에 최상병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는데 대통령의 4차례 통화 뒤에 사건 회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첩과 회수 사이에 집중된 이 통화가 과연 제기된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성은회에서 새로운 정황들이 더 드러날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8월 2일입니다. 지난해 경찰이 당일 날 이 사건을 경찰에 입력했고, 이첩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장관이 통화를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이고, 그 뒤에 윤 대통령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통화를 했다는 내용, 새롭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오후 4시 21분에는 신범철 국방 차관과도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라는 내용이 새롭게 어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런 통화와는 또 별개로 최상병 사건 기록 이첩 당일 날,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통화한 사실, 또 유재훈 법무관리관에게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는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 회수를 요청을 하게 되는, 그래서 통화 기록들이 조금조금씩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윤재관 위원님. 네. 특검법 청문회죠, 입법 청문회. 하루 앞두고 이런 통화 기록들이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어떤 작용을 할까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요. 청문회라고 하는 게 진실규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설이 조금 있어야 되죠. 그 가설을 풍부하게 해주는 총매제 역할을 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왔던 내용들은 대통령이 장관에게 통화하는 것 정도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장관에게만 통화하는 게 아니고 국방비서관한테도 통화하고 심지어 차관한테도 전화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기관 비서관, 이시원 비서관이 또 유재훈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하고 그것들이 또 경북경찰청과 연결되면서 이첩했던 사건을 다시 회수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나왔던 8월 2일 이후에 있었던 대통령실의 얘기가 그 이전에도 상당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8월 2일 날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8월 2일 이전에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어떤 정보를 줘서 격노하게 만들었던 그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김재현 위원님, 대통령은 비서관하고 통화를 잘 안 하나요?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할 때도 많습니까? 네. 그러면 이례적인 통화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런데 이제 저 사안이 무슨 내용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이 내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또는 지시가 비서관을 통해서 국방부에 전달이 되고 국방부에서 국방장관이 결제를 했던 그런 사건 관련 기록이 다시 반납을 받아와서 다시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면 불법이냐 여부를 따져야 되지 그 내용에서 이런 전화가 전화를 한 것이 무슨 범죄 행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이라고 봐요. 우리 군사경찰법에 보면 다른 예를 들어 경찰, 일반 경찰의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권의 최고 결정권자이고 검사들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최고 결제권자거든요. 그런데 이 군사경찰의 경우에는 국방장관이 최고 결정권자예요. 그럼 국방장관이 다만 처음에 결제를 했다가 다시 번복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의 문제는 있는데 그러나 내가 결제한 것을 다시 한번 바꾸겠다 하고 결제를 번복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 그것을 무슨 불법이냐 하면서 전화 내용이 뭐냐, 전화를 왜 했느냐, 이게 이례적인 전화 아니냐 그렇게 가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비약적인 그런 논의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그날 이런 전화가 있었으니 분명히 이 사안에 대해서 최상병 사망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고 추정은 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오간 말의 내용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보면 자신이 명백히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녹취가 보도가 되고 공개가 되어서 이재명 대표의 음성이 직접 공개가 되는데도 지금 아니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용을 모르는데 그런 통화 기록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틀림없다 이렇게 거의 단정적으로 계속 논의를 진행해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정 의원님 그런데 지금 통화의 당사자들이 내일 청문회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데 내용을 추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질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네. 청문회에 12명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이 왜 국방비서관하고 국방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했는지는 전혀 이 통화의 맥락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 통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그 당일날, 8월 2일 당일날 이루어진 대통령과 국방장관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통화 중에 몇 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직기관 비서관이 나와서 문제가 없다면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안 나올 태세인 것 같으니까. 그 전화를 받았던 사람들은 나오잖아요. 유재훈 관리관이나 국방비서관 나오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몇 사람은 나오고 몇 사람은 지금 불출석 이런 예정이기 때문에 출석한 증인에 한해서라도 그 통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 분명히 통화가 오고 간 것은 확인이 됐고 보도가 됐으니까 그 내용들을 철저하게 따져봐야겠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빗나가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가운데서도 뭔가 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사건에 통화가 막 오고 갔다는 얘기는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당사자들 일부라도 나와서 이렇게 지금 의원들의 질의를 받거나 이 사건을 한 걸음 진실에 다가가는 규명을 하는 일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저는 성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야당 법사위원들이 제보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어떤 식으로든 저는 한 걸음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남 의원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지금 5명이 출석 의사를 밝혔고 불출석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인사들도 있고요. 출석할 걸로 보이는 분들이 저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습니다. 이 5명의 증인... 빨간색은 안 나오겠다고 의사 표시를 이미 한 분들이고요. 신원식 장관이나 신원한 사령관은. 그리고 나머지는 의사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이죠. 이 5명의 증인을 놓고 조금 진전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특히 저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얘기가 관심이 많이 가고요. 왜냐하면 직접 통화한 당사자가 어쨌든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하고 신범철 당시 차관하고는 직접 통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종섭 당시 장관과 대화를 나눈 것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국방부 법무관리관, 그러니까 국방부 내에서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하고 이 문제로 얘기를 안 나눴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내일 진술에 의해서 적어도 대통령실의 비서관이나 국방부 장관, 차관까지의 대화 내용은 공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대화 상대자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부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증언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은 처음부터 보기에 누가 봐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랄까요? 일종의 약한 고리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이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본인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은 했습니다만 사건 진행 과정을 놓고 보면 본인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라고 결제까지 했다가 본인 입장을 뒤바꾸는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겪어야 했던 일에 대해서 끝까지 침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 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역을 불출석하잖아요. 그럼 완전 내일 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입장을 갑자기 바꿔서 내일 청문회에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내일 청문회 많은 폭탄이 여권 입장에서는 폭탄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터질 수 있거든요. 국민의힘 위원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지금 원구성에 합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불가능하죠. 아직 원구성 합의가 되어 되어 있지 않는데 청문회에 발언권 얻으려고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청문회에 출석한다는 거는 사실상 상식적이지 않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야당이 앞으로 얼마나 여당 의원들을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장난치듯이 이런 일을 자꾸 벌여가지고 한 번은 들어왔다가 또 그 다음에는 불출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꼴이 우습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출석하겠다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출석하거든요. 만약에 가서 내가 정말 궁지에 몰릴 것 같다 하면 출석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반박을 하셨으니까. 아니 반박은 아니고요. 저 말씀은 맞아요. 사실은 국민의힘 쪽이 내일 청문회에 들어갈 명분이 없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일 청문회에 안 들어가고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청문회의 결과에 대해서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질문을 제가 윤재관 의원과 김유정 의원께 하나씩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국민들이 청문회를 생중계로 쭉 볼 텐데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세요.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방금 얘기하셨던 약한 고리. 이 약한 고리에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유재훈 법무관리관인데요. 곧 임기가 만료될 겁니다. 본인에게 이제 많은 부담들이 계속 와 있고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괴변으로 지금 막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하고 왜 통화를 했냐 물어봤더니 군사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어떤 사람이냐. 공직기관 비서관은 뭐 하는 데냐. 이건 대통령실에서 대외적으로 공개한 자료입니다. 공직윤리 제도 및 공정 반부패 관련 정책 기획 및 조정.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죠. 전혀 관련성이 없죠. 그런데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사람까지 나서서 대통령이 나서는 날 왜 유재훈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하고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경찰에까지 연결이 돼서 사건을 회수하게 됐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커버가 안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드러날 것이고요. 본인이 이제 곧 민간인 신분이 되면 여러 가지 압박들이 계속 오게 되면 사건의 진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나온 통화 기록과 그 이전에 나온 통화 기록을 보면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외에 김용현 경호처장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런 분들도 이종섭 장관과 그 시기에 집중적인 통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람들이 다 나서서 국방부에 연락하고 그리고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그래서 이것은 몸통이 대통령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윤 정부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건의 은폐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점점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보도됐던 내용을 종합하면 뭔가 조직적 은폐 정권에 이런 걸로 엿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다가 저는 박정훈 대령이 법정에 출동할 때마다 혹은 기자회견장에서 파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법사위원회에 앉아서 청문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처음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게다가 왜 이렇게 구명운동 혹은 감싸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임성근 사단장도 내일 출석하면 그러면 아마 사건의 당사자들하고 맨만큼 저는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에 대해서 차분하게 들어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고 또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대령하고 통화하고 이러면서 외압으로 느끼십니까? 라고 하니까 느낀다. 이런 대학까지 오고 갔거든요. 박정훈 대령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당 의원들이 들어와서 함께하면 좋겠지만 들어온다고 해도 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딱히 방어도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주어진 형편 속에서 야당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 청문회 많은 국민들이 보실 텐데 저희도 지켜보고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